이 정도 됐죠? 합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플레이 누르고 새로운 게임이 어딨어? 응가? 문화의 양판미 화장하나 이거라나 피곤한건 매한가진네 대일대일게임즈제공 아니 무슨말을 그렇게해 스카이파운드 엔터테인먼트 협력 아니 무슨 계속 이상? 워킹데드가 뭐야 근데? 그거 맞대 살인마가 죽이는거 살인마가 죽이는거 아니에요? 구레표 개꿎었다 문화의 양판미 웨엌 아 레깐 유 디디 다섯시짓 다네간짓은 아닌가 보군 뭔데 이거 미연시네 왜 그런말을 하는거죠? 불안리한거에요 그게 뭔상관이요 뭐할까요? 뭐할까요? 미연신대 이거 내가 고를까? 어? 침묵 또한 선택입니다 어? 아니 전혀 아니지 이게 가무고 유송되는 녀석들을 많이 태워다녔어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보통 이쯤이면 내가 안그랬어요 라는 말이 나거든 난 안그래 당신네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워낙에 그 말을 할만큼 의견 안되지 오 제가 자네 사건에 대해서 잠깐 알아봤는데 그냥 평범한 멜컨이야 음 음... 당신도 메이컨 출신이군요? 그래, 도시경찰이 되려고 70년대에 아틀란티드로 올라왔지 언제나 살인사건 해결했다고 해서 일해보고 싶다니 자네들은 스스로 공개에 박진 중이라 내가 한... 백미러가 백미러 어디 부르라고? 우리 가족 전부가 마을 우측에 있는 포커스 자파장의 단골이었는데 아직 있나? 아직 저러어? 당연히 좋아 좋았다 장관은 아래에 대한 목소리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옆에 있는 이곳에 제 계약이 있기에ение 내가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선택할 수 없나? 당연히 없어 경찰관에 실려가고 있는거에요? 경찰관에 실려가고 있는건가? 말을 못해! 말을 못하네 잘못된 남자랑 결혼한거지 이거 말을 못하네 눈을 흩먹고 있는거고 정리하자 말을 못하는거야 그들은 왜 안 좋대 모든게 안 도착한거지 모든게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안 하다 창의고량을 대결하여 서있는 아래에 목란입니다 그리고 그는 가락국사입니다 고범한의 법입니다 그리고 내가 당면을 덮고 이만큼은 그냥 그들에게 안하여 모든게 안하여 제 어머니 어머 이건 큰 질질한 게요 나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 사람 하는 말 앞에 봐라 앞에 봐라 어우 씨발 사람 하나 치웠는데 이 정도까지 되나 사람 하나 치웠는데 사람 하나 치웠는데 이게 되냐고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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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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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보세요 아야 있어 젠장 뭐 한 거야? 젠장 수갑을 아직 안 풀지 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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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는 거야 이 사람은 죽은거에요? 아니면은 지금 좀비한테 물린거에요? 어떡하라고 그래요 시전원 아 아아앜앜앜 손 남성 던지라고 그냥 바로 던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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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리 빨리 자라먹혔다 자라먹혔다 샤브 엉 당신은 죽었습니다 ㅋㅋㅋㅋ 아니요 살 수 있어 그럼 악 상상 떨어져 챙기고 총 쏴! 쏴 죽여버려 시키야 또 놓쳐? 할 줄 아는 게 뭐야 빨리해! 빨리해! 쏴! 쏴 죽여버려야돼 쏴 죽여버려 이렇게 열받네 엄청나 열받네 잠시만요 일단 안되네 오피스터? 갓댐암 도망쳐 도망친다고 준비 운을 제대로 고식하겠네 빨리 총! 총!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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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빨리하라고 새끼야 빨리해 한별밖에 없어 우리한테는 흐흐흫 흐흫 운하의 양판 살깍지 터졌어 냄새 너 역같아 대체 뭐지? 죽은건가? 믿어요 당신 죽었냐고요 죽었냐고 좀비야 시골에 엔지 드롭게 내내 도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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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설마 지금부터 지사귀가 도망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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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시만 눈이 동서!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잠시 기원주의 도움을 드렸습니다. I wonder if anybody's home. I wonder if anybody's home. I wonder if anybody's home. 어떻게 안. I wonder if anybody's home. I wonder if you open the door. I wonder if anybody's h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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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wonder if anybody's home home. I wonder if anybody's home. I wonder if anybody's home. 어떻게 할까요? 똑똑똑 난 진입자가 아니에요 저건 좀비도 아니고요 여기도 좀비 있으면 어떻게 할까 유니콘이야 밥을 또 먹자 가짜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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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직 남았어 성냥 아니야? 비웠다 그래? 우리에게는 단서가 없어 지금 또 피에다가 피 또 미끄러지는 거 아이가 이 새끼? 시원하고 Maybe there's something on there Maybe there's something on there There are three new messages Message one Left at 5.43 p.m. Hey Sandra, this is Diana We're still in Savannah Ed had a little incident with some crazy guy near the hotel So we had to get him back to the ER and have it checked out Anyway, he's not feeling well enough to drive back tonight So we're staying an extra day Thanks so much for looking after Clementine And I promise we'll be back in time before your spring break Message two Left at 11.19 p.m. Oh my god, finally I don't know if you tried to reach us All the calls are getting dropped They're not letting us leave And aren't telling us anything about Atlanta Please, please Please, just leave the city And take Clementine with you back to Murri And I've got to get back to the hospital Please let me know that you're safe Message three Left at 6.51 a.m. Clementine, baby If you can hear this Call the police That's... That's 9-1-1 We lov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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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ddy? Huh? Hello? You need to be quiet Are you okay? I'm okay They tried to get me But I'm hiding until my parents come home What's your name? I'm Clementine This is my house Hi, Clementine I'm Lee Where are your parents? They took a trip and left me with Sandra They're in Savannah, I think Where the boats are? Where are you? I'm outside in my treehouse They can't get in That's smart See? Can you see me? I can see you through the window Are you dead too? You can't dive into it Why am I away Am Ijon A-1 and put it R-1 assistance 아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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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그 뒤로 몇eme I don't know. I think so. Sometimes they come back. Have you killed one? No, but they get shot a lot. You've been all by yourself through this? Yeah. I want my parents to come home now. I think that might be a little while, you know? Oh. Look, I don't know what happened. 근데 내가 널 보고 계시길 바랄게 지금 뭐 할거야? 네, 이 밤에 불가능할 수 없을 것 같다. 가자. 멈추지 마. 왜 뛰어가? 애기야. 클레멘트 애기야. 나 다리 아파. 절뚝절뚝 거리는데 같이 가자. 나 다리 아파. 이거 죽어. 나 다리 아파. 뭐지? 내가 떠나? 뭐? 나 안 먹어야지. 나 안 먹어야지. 뭐, 만약 내 부모님은 가야 돼? 아 아 아 아 아 에이 뭐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잠시만요 I'm Chet we shouldn't be out in the open like this how about you help us clear the way and we'll take you and your daughter out of here and down to my family's farm it should be safer there I'm not a dad I'm babysitter rather her babysitter her parents are out of town let's get going staying put for too long working is a mistake what do you want to do I love you babysitter her monster is coming we gotta go on let's go 이리와! 이리와! 아저씨가 잡아먹힐 것 같은데 왠지 맞지? 저 아저씨 잡아먹힐 것 같은데? 뒤에 탄 사람 뚱땡이는 금방 죽더라고 원래 103km 느낌 여기 뭔데? 벗어난건가? 잠시 벗어난건이 됐어요 슬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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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쩍 오랫동안이예요 백랑은 이라 화가 오고 그가 그는 매우가 없는데 아니요 이어가도 그렇게 했었죠 그럼요 이제 병원에 담았 아니, 요네는요. 네, 요네는요. 네, 요네는요. 네, 요네는요. 아니, 문패는 그린 가족인데 영어를 써, 이 사람들. 불어올랐구나. 죽도록 아파요. 아니, 그렇게 했지. 님입니다. 자동차 사고. 그냥 울툴이요. 드라이버 가고 있는데. 아무도요. 하라고 지금. 뭘 기억한다는가, 이게 무섭다. 내가 하는 말을 이 사람들이 다 기억한다는 거잖아. 내가 거짓맞힌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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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멈췄요 아우 쉿 자 일자 아침에 다 하고 일하는데 혹한 빼고 다 그거되어 있는 거에요? 감염되어 있는 거에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다 감염되어 있는 거아닌가? 연애를 빼고 아이는 아빠 아닌데 나 베이비시터 야 자기 아들한테 멍청하다고 이 꼬마에 둘이서 사랑 나누는 거 아니야 빠져봤는데 애기들 사랑 어디로 꺼내 sure we'll tag along it's a plan then honey duck this is Lee and uh what's the girl's name Clementine dot is a very pretty name thanks well we should get to work we've all seen what those things can do out there so the faster we get this fence up the better i want to build a fence yeah well i need a good foreman You can sit on the tractor and yell at me whenever I take a water break on the Stainless there I can keep an eye on your little girl here on the porch we can visit 진정 미국인처럼 생겼네 Hey there Kenny so what's your family's plan get back on down to Lauderdale and let this mess get sorted out government will start handing out shots and the National Guard will do its thing on the odd chance things got too bad we could hop on my boat I guess you've got a boat I'm a commercial fisherman catching mackerel dolphin whatever is biting and paying gotcha wouldn't be wild about it but the boats not that bad need any help no I think I got it do you need any help what do you mean I mean and taking care of that little girl you know what you're doing you you got kids your own nah nah no no kids would like to one then you know how's your son doing good I think Kachi's got a sister up in Memphis we were coming back from visiting her we were in a gas station and some guy grabbed my boy I thought he was kidnaping him I was on the fucker in about two seconds and Christ just lucky I was there we saw a lot of body I thought it was going to take care of her you know 이 사람들 뭐하는거야 울타리 안만드나 난리를 찍이네 이게 끝이야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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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개 슬로우 머션이다. 어디로 가야 돼, 너? 아, 남자랑 대화를 계속해야 되는 거네? 야, 이거 달리는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잘하지, 내가 디자인 가고 이런 거 디자인 쪽으로 진짜 좋아. 아, 남자랑 대화가 없으면 좋겠다. 아냐, 아냐. 나의 남자는 전쟁을 죽였어요. 대단한 사람. 바로 그려주셨고. 너의 한 분이 도와주세요. 그려주신 마치고 그려주신 차를 타고 그려주신 차를 타고, 이거, 맨. 너는 다 못 회사하고, 너는 그냥 도와주신 차를 타고 그려주신 차를 타고 그려주신 차를 타고. 너는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니었죠. 그들은 제 생각에 집중하고. 너는 다가야 할거에요? 와 내 존나 잘 자르는데? 이건 무서운거 아닐걸? 감동적인거 같은데? 이건 뭐 하루종일 나무 자르고 있냐? 얘는 하루종일 트랙도 타고 안되고 아빠한테 가봅 포맨, 뒤로 올려줘, 션! 1st grade 1st grade 지난 3일까지 3일까지 이곳은 평범이지만 나 대학 교수였어? 나 대학 교수였는데 왜 감옥 갔지? . . . . . . . 너무 좋았어요 왜 이렇게 말하는거야 좀 안 봐주면 안 보여요 아 너무 전달한데 근데 난 워킹데드가 그건 줄 알았어 좀비물 아 좀비물이 아니고 살인자랑 그 살인자랑 그 다음에 그 도망치는 자랑 그거 하는 거 있잖아 그건 줄 알았어 거짓말한 거 이제 자네 어젯밤에 정직함이 없었던 테리 다 아네 말 돌린다 나 걸린다 나 걸린다 나 어떡해 야 진짜 다 알고 있었네 역시 할아버지네 나 또 고지 말린다 나 또 고지 말린다 나 고지 말랑하면 안되나봐 이제 뭐하는거지? 뭐하는거야? 왜 웃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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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해둬다! 렛츠! 거의 다 됐다! 렛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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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도와줘! 안 돼 아버지 아들이 죽었어요 아들 아들이 죽었어요 chte 아 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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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를 구했었어야겠네 아저씨를 구했었어야겠네 헉 맥에 오신 파트너 헉 헉 아... 아... 아 이거 어때? 할아버지... 운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운다... 근데 전세계... 전세계 도시가 지금... 감염된 것 같은데? 여기 그거에요... 한글패치된게 아니고... 한국고리 그거에요... 이 꼬마엔 어차피 죽을거였나봐... 안네... 살아있네... 바악! 런! 왓아? 여기 무슨... 유다가 와서 온게 내가 한게 된다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리 와둥이 이리 와둥이 이 와중에 시갈롭다고 야 혼자 가네 BIT. BIT. 제발 닥쳐요 아가리 좀 쌓아놓은데 안 눌렀다 하잖아 너랑 인연 뚫는다 야구 너처럼 러시아 난 아니 너랑 크로 뭐하는거야? 다행히 안해. 모르捕구신더가 아 뭐였어요? its over there? 내 다리... 내 다리가 상하지 않았어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내 다리... 나.. 저이가 나가라고 하죠 저거의 무릎? 잘 모르겠어요 가난지 뭐하나 우리 거의 죽었기 때문에 이 아날들과 인기를 죽었고 그 인기를 죽었다고 형! 상불이 제 병원은? 응? 나 what can't you see? 네 We're out! We've been trying to get into the pharmacy. Since we've got here. Please try to get in there. Behind the counter where the pills are! 지랄이야. 내한테 왜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나한테 또 얻으라고 하는데.. 저 사람 살리려고. 우리.. 와... 진짜 어이없다. 오지게 그렇게 싸워졌을 Gothenburg. 근데 메이컨도 괜찮은 곳인지 알았는데 막상 와보니까 이렇게 돼있고 대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 한국으로 가야 돼 둘 다 무선을 왜 그러냐고 모자쓰는 한국인이나봐 우리 한국인이나봐 이제 그 병들에게 받아봐 센터의 하이테크 스페인 패벅이 한 시간대 몇 년 너는 꽉 좋은데 너는 다가와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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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마지막 커피의 커피의 너는 잘 잘 잘 잘해 이런 호라이나 약간 기분 좋은데, 약간 뭔가 톡이 오는데 내가 좀 꺼져볼까? 내가 원래 범죄가 아니고 약간 이런 재난 영화에서 그 러브라인 좀 많이 탄생하고 가시던 그 러브라인 왜 나를 내 지금 나간 뒤 저 새끼 내가 확 미는 거 아니다 그 러브라인 그 러브라인 그 러브라인